근데 나는 원래부터 말뚝 박을 생각이었는데 안 박은 이유가 10년째 이제 티오 안 나가지고 하사 제대하는 거 두 명 봤거든요 근무하면서 프리입니까? 응? 어 프리파밍 그거 보고 안 했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 제대할 때 나랑 같이 제대했어 한 명은 십, 십 몇 년째 하사 하다가 아 싫지 아 되게 웃긴 게 티오 안 난다고 진급을 안 시켜주대? 그렇지 그런 것도 웃기잖아 어차피 다른 데로 전출 보내면서 진급 시켜주면 되는데 그래도 뭐 하긴 우리 부대는 해군 중에 특수부대였으니까 그럼 뭐 딴 데 지원할 수가 없잖아 아 딴 데로 진급이 있어야 돼 저기 뭐 발령받을 수가 없잖아 두대가 딸랑 세 군데요 제주도, 목포, 포항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네 응 그것도 뭐야 아 따지고 보면 두 군데씩이구나 아 링스는 세 군데인가 목포랑 제주도 링스 P3는 목.. 저거 뭐야 포항이랑 제주도 저거 뭐야 겁나 좁아요 그 바닥 부대가 몇 개 없으니까 나 예비군 가서 같이 근무했던 장교 부사관들 다 만났잖아 그 바닥 그것도 신기하다 동원, 동원 포항으로 갔는데 이제 제주도랑 포항이랑 이렇게 목포랑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쓰더라구요 나 뭐야 동원, 동원 훈련소 인접관 인접관이 나 우리 통신장이었어 통신관 내 직속상관 내 직속상관 그것도 밖에서 보면 때려 겁나 재밌었는데 3일 동안 휴가 갔다 왔어 동원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놀다 왔는데 동원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놀다 왔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내가 동원 딱 한 번밖에 안 가끔 와우 대단한데? 지역이 그랬나봐요 그냥 그냥 하긴 내 시대 때 뭐야 선임이 되게 많았었어 아휴 없는게 낫지 선임 나 줄줄이 선임이어가지고 병장 2호봉 때까지 막내 없었어요 그니까 선임은 없는게라 어? 여기 카구팔 어? 어디 피나라만 3층집 3동 어딘지 알죠? 미리 먹어야 되겠다 나 카구팔 있어가지고 나 카구팔 있어가지고 차 소리야 차 소리야 차 소리 나 나 형 4배 드릴까? 응 있으면 되겠어 1층에 떨궈놓을게요 3층에 있어 3층에 2층인가 3층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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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포 엠포 안 드세요? 어? 핑 찍은 올래? 여기 좀 달고 갈게 엠포요 여자차 1분이면 좀 주워주라 어? 거기에 홀로그램 있었는데 위에 못 봤는데 그 위층에 있어요 옥상에 뭐 털다보면 하나 나오겠지 뭐 먹으면 드세요 거기 가서 네 어 레닷 하나 머금 먹었다 네 우리 진짜 무슨 핑에 뭐야 초록핑 앵글 손잡이랑 개머리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3동 다 털신거죠? 아니 하나도 안 털었어요? 난 털 든 대로만 안 되죠? 파란 집 전까지만 들었어 개머리판은 먹었고 루시 개머리판 필요하니? 네 하나만 좀 해주세요 램프 잘 나왔나? 루시 4배 루시 4배 네 필요해요 루시 4배 다 털신거죠? 실패 루시 5배 자랑 조그릇 루시 5배 루시 5배 루시 5배 루시 5배 루시 6배 루시 6배 선구 루시 6배 아 이래까봐는 안 나오냐 앵글 필요해요? 어 필요 에이젠 소염기 필요하신 분? 꼭 보정기 있는데 드릴까요? 아니 보정기 있어요 나도 필요 없어 둘 둘 털어냐? 아니요 나 둘 하나 터너죠 소염기 쓸래 보정기 쓸래? 아야 필요 없는데 소염기 버린다 어 피해령이야 루시아 여기 가져가라 담배 룩 옆에 4배 나 잉글 줄어 구상 없는 사람 구상 없는 사람 나 있어요 이 아줌마 또 문 다 닫고 나왔네 그지? 아닌데 열고 했는데 웬일? 사람이 없습니까? 어 여기에 이레카파 하나랑 구상 3개 그 옆에 왼쪽으로 길가 기준 오른쪽으로 371층에 구상 하나로 오탄이 안나오냐 나 오탄이 이뻐 이레카파 어디에요? 파란핑? 응 3층 집 옆에 거 셔터집? 응 잠깐 식패드 필요해요? 응 갖다줘 산띠가 필요하지만 업문대로 그냥 잘 따지면 1층 2층이요? 2층 위로 올라가야 되네 응 수탄이 안나왔네 조시야 거기 다 털었어 응 교회 털었니? 아니요 교회는 안갔네 오케이 3층 집 유키야 너 방귀 걸렸냐? 아니요 춤을 뭘 하시냐? 응? 응 뭘 하시냐고 춤을 내가 그랬어요? 어 3층 집 다 털었네? 내가 털었나? 기억이 안 나지? 내가 털었나? 기억이 안 나지? 응 여기 채팔 뭐고 뭐고 왜 떨고 오는 건가? 떨고 오는 건가? 떨고 오는 건가? 가입시다 아 교회 내가 털었나? 걸어요 기억이 안 나네 멀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다리 건너가야 돼 저 자들 아니 아니 차 타러 내가 차 타러 어느 방향으로 가나 히쨔 친바려 아 후라이팬 들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봐 나 원래 하나 더 있다 다시 말해봐요 아 필요 없다 후라이팬 들고서 까면 되지 뭘 삼뚝이네? 나 이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여요? 아니 안 보여 동그란 거 들고 있어 조심해요 안 보여 너 그냥 빈손으로 보여 이거 누르고 R 누른다 한 번 그냥 한 번 찍어봐 그래 한 번 해봐 아 갈 동안 담배한테 뺴야겠다 안 되려토나 젠 둘이 받을거야 네 땡 아, 아, 아저씨. 들어가질 못하게 막아놨네. 아, 제대. 일로 와봐요. 나 5탄 좀 줄래? 5탄 좀 줄래? 아, 나 보정기 쓸거야. 5탄 내놔. 보정기 내놓으라고. 싫어. 보정기 버리고 왔냐? 보정기. 얼마나 있어? 나 40에 190. 40에 190? 190이면 너는? 물씨는? 아니. 뭐야? 야, 가져가. 가져가, 그럼. 50발. 세유. 너 왜 그냥 이거 쓰지? 아니, 저 오빠들이 써요. 치킨을 먹여드려야 하는데. 아, 깜짝이야. 나는 투자를 먹고 와서. 밑에 레터나 제로 있어요. 피엘 오빠, 8배 필요해요? 나? 아... 4배를 필요해? 아니, 4배 있어요. 뭐야? 주자는? wäre. 혀가 필요해? 사이 바쁘다.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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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s.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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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00방향 LW 300방향 하나 어? 내가 맞았어 오오 둘 있다 둘 내 위치를 알고 쌌는데 쟤네가 보이질 않아 핵인가? 너 빠져 너 빠져봐 빨리 빠져 어떻게 봤을까? 300방향? 보이질 않는데 나는 NW 300 하이 아 확인 하나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 나무에 있고 아직 뚝배기가 없네 하나 기절 오른쪽 돌았던 놈 기절 뺄껍뺄껍 말아 뭐 살리러 가네 밑으로 돌아서 뭐야 뭐야 중요한데 네 돌았다 너 네 저 새끼 나 보이나 본데 핵인가 봐 저 새끼 음 핵이야 저 새끼 저 새끼 해 둘 기절 둘 기절 둘 기절 하나 탈렸나 봐요 나무기 40명 아니 345 돌았던 놈 이 새끼 이 새끼 카고파 이거 또 다른 데인데 맞을 게 아닌데 맞았어 내가 이걸 이 새끼 또 쏘네 아멘 밑에 집 쪽에서도 카고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NW 방향 하나 뛰네 왼쪽으로도 하나 뛰었어요 왼쪽? 언더웨어 맘 놓고 조준을 못하겠네요 아까 기절했던 두놈 새끼 짱깨들 때문에 나 기절시킨 카고팔 새끼가 핵이야 빼꼼 내밀면 쏘고 지나가면 쏘고 그래 새끼들 내려갔나? 다시 안 쏘네 새끼들 나도 핵으로 생각한건 아니겠지 우리 이동해야 돼 어차피 1분 어떻게 꼬라니? 차 고라니 차 타고 반대로 넘어가 그럼? 언덕 빼기에서 겁나 싸우네 편하실대로 상관없어 건너편으로 가죠 이쪽에 엄청 많을건데 어차피 그래 그럼 차 타고 차 타고 어 잠깐 잠깐 우리 뒤에 하나 하나 기절 와아 그냥 갈까 이제? 가자 저거 차고 그냥 쳐버려요 저거 차고 그냥 쳐버려요 내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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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커져 아라카라 내릴거야 으응 홈머 걸린다 우리는 위 위쪽 FW 아니 165 앞에 보급 떨어졌어 하나 뛰어온다 보급 방향으로 E75 방향 FW FW 우리 뒤쪽도 봐야 돼요. 사격장. 됐다. 우리 뒤쪽. SW. 다운드. 오케이. 쓴다. 컷. 하나 더. 컷. 컷. 도핑 제에만 좀 챙겨야겠다. 빠르게. 연막.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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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내가 깐 거. 도핑 얼마나 있어? 나 38. 도핑만. 야, 가져가, 이거. 반대쪽으로 가야 돼, 우리. 네, 풀 도핑합시다. 아, 사격장에 딱 무섭네. 위로 돌자, 위로. 네 명 남음. 세탁이 안 보여. 여기 하나. 앞에. 어? 어, 저기 확인. 우리 왼쪽. 돌이냐? 나무, 나무에 하나. SE. 한 대. 한 대. 자, 그냥. 자, 그냥. 아, 이거라. 나 한 번이라도 걸리면 돼. 아, 저 새끼 언덕에 있는 새끼가 같은 팀인지 모르겠네. 가방이 들어간다. 하... 위쪽으로. 밑에. 밑에? 밑에가? 밑에가? 방금 위쪽에서 났는데, 위쪽에서 났다. 위쪽에서 났다, 위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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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한테. 아주 알았어요 어 밑에 밑에 컷 저기 하나 더 킬 밑에 하나 라스트 밑에 여기다 비야 아니? 아니 그냥 저거 뭐야 풀 검정인공이 다 쏜거에요 다 쏴봐야지 길이인거 같아요 여깄다 나도 봤는데 유후 치사해